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변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카톡 대화와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은 2016모 58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제항고입니다. 검사가 제항고를 했는데 제항고 기각됐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가 뭐가 잘못됐지 잘 됐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니가 틀렸어 하고 끝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사주광이 이렇습니다. 판사는 2014년 5월 24일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압수한 물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휴대전화 단말기,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10일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를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색 검증한 장소로서 준항고인의 신체,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체죠. 신체와 카카오 본사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장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다가 영장 사본을 보냈어요. 사본, 사본을 보냈고 카카오 담당자는 2014년 5월 26일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추출해가지고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10일치의 대화 내용을 파일로 딱 압축해가지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피의자한테 통제하지 않고 안았고 거기 선별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서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 없이 일체를 출력해서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판례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압수할 물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정보 10일간의 모든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10일간의 모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착각 오는 거죠. 10일간의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를 수색을 할 수 있어요. 뒤져볼 수는 있어요. 뒤져볼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압수할 것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집에 갔더니 집에 거실에 책이 청구원이 있어요. 청구원 안에 무슨 비밀장구를 숨겨놓을 수 있잖아요. 청구원을 수색할 수 있어요. 수색할 수 있는데 비밀장구가 나오면 비밀장구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만 압수하는 거죠. 그런데 청구원을 다 압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구원에 무슨 만화책도 있고 잡지도 있는데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이게 파일이 분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청구원을 다 뒤져보려면 현장에서 뒤져보려면 쑥 뒤져보면 되는데 파일은 맴만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파일을 다 뒤져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렌식으로 전체 복사를 해서 가져간 다음에 별도의 날을 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선별작업을 피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별작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 그 내용에 한해서만 압수를 하는 거죠. 수색은 다 하되 압수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수색이 아닌 일시장속도 통제 안 하고 자기네가 선별도 안 하고 통째로 피의사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째로 출력해가지고 압수물로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10일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일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거 압수색 위법하니까 압수물 돌려달라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결국은 이런 카카오톡 전자정부의 압수에 적금 절차가 무엇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카카오톡의 영장 집행은 급속을 유화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압수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을 유화하기 때문에 사본을 보내서 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영장 원본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카카오로부터 받은 파일에서 범죄 혐의 사실을 관련 부분에 선별 없이 일체를 증거로 압수한 것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일의 증거 압수 시에는 반드시 시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압수한 전자정부의 목록을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너 뭐뭐뭐 압수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카톡 대화 일체 압수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목록 준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압수수의 자체의 위법이 중대함으로 취소가 적고받아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선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별하고 선별할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수한 것들이 되는 목록을 교부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하나도 안 지켜지면 압수적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고 압수음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증거를 못 쓰게 됩니다. 실무에서 카카오의 영장 집행은 급속을 요한 대로 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본을 제시하고 선별 누락, 참여권, 목록 위교부는 위법으로 본 겁니다. 즉 나중에도 원본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카카오톡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대화 내용이 적용되는데 이 대화 내용의 압수 절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의 일체 어떤 홀더의 일체를 하는 거는 거의 99% 아마 압수 절차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증거 먹는 걸 쭉 봤는데 일체 이렇게 써 있으면 거의 압수 절차 위법 주장을 해서 증거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어떤 게 원칙이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증거로서 못 쓰게 될 수도 있는지 이거는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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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